모이세켄 슛! 골! 후반들어서 경기의 균형이 깨집니다 침착하게 득점으로 잘 연결했네요 아구에로 두 골을 기록합니다 슛킹! 슛킹! 골입니다, 득점입니다 유변초스, 이제 한 점 차 이 기사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좋은 결정력이었어요 슛킹! 골! 들어갔네요 여기서 동점이 되었습니다 마누엘 로카텔리 걷어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벗겨냅니다 슛! 아악! 골! 골!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방금 전에 좋은 디리브를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골문 앞에서 침착한 취소로 득점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양 팀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죠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준이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슈팅 골 전방을 노렸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 서로 나옵니다 디발라 골 이제 두 골차 치고 올라갑니다 스루패스합니다 아 찼습니다 기회입니다 슛 골 세 골차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아